송영길 전 대표. 이 어제 대선 패배 후에 칩거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공개 행보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으로 지금 송 전 대표를 따로 만난 김과 김남국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독배를 마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마음이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나오고 있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당에서 그렇게 얘기가 계속 모아지면 중지가 모아지면 송 전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송 전 대표가 어쨌든 선거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명분이 상당히 약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금 뭘 가릴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서울시장에. 박주민 의원만 의사를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김진애 의원이시죠. 김진애 의원이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고요.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중진이 나가도 정말 힘겹게 싸워야 되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송인길 전 대표가 그래도 중진급으로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무게감 있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송인길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뭐 그게 명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추진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합니다만. 송인길 대표의 출마는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상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인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다른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송인길 대표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 이름도 오르내리거든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티켓을 끊어놨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켓 취소하면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조금 물면 돼요.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고 거기도 조금 낮다라고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실장. 공교롭게도 두 인물 모두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친 이재명계 인사인 김남국 의원의 저 말은 친문 인물들을 조금 경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저 방송 진행자분의 질문에 살짝 조금 방향을 좀 잃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만약 저 질문이 들어왔다면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말하기 부적절하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평론가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두 분이 나오는 거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좋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가 얼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말을 해주셨는데